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7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전 그룹 A 첫번째 게임 멜타님의 조합입니다 임페리얼 발키리 스팅 익스텐드 플러스 원체 무난한 임페리얼 레이어에 익스텐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스테미너를 챙기시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자 그 상대로는 김상균님의 조합입니다 바리언트 디아블로스 2D 익스텐드 플러스 자 보시면은 이 깊이가 보이실거에요 익스텐드 플러스가 원체 저중심의 드라이버인데 내경으로 깊이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되는 2D 셰시를 썼는데 익스텐드 플러스를 썼단 말이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까요 아 얼마 돌지 못하고 스피너를 저지당합니다 보시면 2D 셰시의 너비가 넓고 익스텐드 플러스의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금방 자세가 기울어지면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익스텐드 플러스 오택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임페리얼 발클이 은환하게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래곤 칩을 쓰지 않아 버스트 부담이 조금 있는 임페리얼 발큐리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이어지는 그룹 A 두번째 경기 바소리 오소리 님의 조합입니다 위자드 파븐일 환 어라운드 디스크와 라이즈 드라이버를 선택하셨어요 자 무게는 가볍지만 뭐 이제 흡수 능력이나 버스트 방지력도 굉장히 좋죠 자 그 상대는 륜지거 기용님의 초제트 발큐리 휠 익스텐드 플러스 어택 모드입니다 아 약간 이제 가벼운 무게점에 아 휘둘리다가 오버 피니스를 내어주는 아 유효타 유효타는 꽤 넣고 있으나 오버전으로 밀어 넣지를 못하고 있는 이대로 가면 스테미너전에서 어떻게 될지 아 스테미너로 초제트 발큐리 2점째 아 대도를 벗어나서 셀프 오버 피니시 외중심의 휠 디스크와 컨트롤이 어려운 익스텐드 플러스라 아이고 또 아 또 이렇게 되네 자 큰 공격 들어갔으나 여기서 카운터 익스텐드 플러스 어택 모드도 다루기가 어려운데 휠 디스크까지 써서 아 초반 두 번은 궤도가 정말 잘 들어갔는데 아 컨트롤이 조금 힘들어요 자 위자드 파븐일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7회째 토너먼트가 시작되었는데 어 저도 벌써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저는 예선 그룹 비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